반갑습니다 여러분.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염색체의 이상 중에서 숫자의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숫자의 이상, 염색체의 수 이상이라는 제목 아래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. 숫자 이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숫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난자나 정자가 각각 수정이 되어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개체가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염색체 수 이상을 갖는 개체가 되는 거죠.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감수체의 1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2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나거나 각각 1분열과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어차피 하나의 염색체가 더 많아지거나 하나의 염색체가 적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. 서로의 유전정보가 각각 가는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잡고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비분리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비분리 현상은 1분열 비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복제 현상이 일어나서 쌍리본의 형태로 존재하죠. 각각 복제 형태의 유전 염색체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동일하게 생긴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현상. 그런데 감수 분열 과정이니까 얘네들이 딱 붙어서 2가 염색체를 형성을 했죠. 상동염색체가 붙어서. 자 이 상태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원래는 이 상동염색체가 각각 갈라져서 다른 염색체로 가야 돼요. 그런 다른 세포로 가야 돼요. 그런데 이 상동, 이 분, 아니 뭐래? 이가 염색체. 자 이 이가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어서 아예 하나의 세포로 다가버리는 거죠. 그럼 나머지 세포에는 아무런 염색체가 가지 않는다. 비분리되지 않은 염색체는 가지 않는다. 나머지 분리된 염색체들은 다 가겠지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 염색체는 가지 않는다고요. 자 그림에서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염색체가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고 위쪽에서는 정상 분리가 일어났죠.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오른쪽의 세포에서는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염색체는 전혀 없는 제로의 상태. 그리고 나머지 염색체들은 모두 다 간 상태가 되는 거죠. 자 여기 왼쪽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위쪽에 두 개만 가야지 정상인데 여기 아래쪽에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이 상동 염색체까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비분리 1분의 비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때 염색체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염색체의 개수를 얘기를 해볼 때 지금 사람이 염색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예요. 자 4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위쪽에서는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전. 자 그런데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23개 여기에서도 23개가 가야 돼요. 그런데 얘가 23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염색체가 가지 않았죠. 오른쪽에서는. 그래서 22개의 염색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 왼쪽에서는 하나의 염색체가 더 갔죠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4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죠. 이게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세포예요. 딸 세포. 첫 번째 1분열 비분리에 의해서. 자 그러면 이제 2분열이 일어날 텐데 이 2분열에서는 이런 상동 염색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각각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될 겁니다. 그 결과 지금 각각의 딸 세포들이 그대로 24개의 염색체 그 다음에 24개의 염색체. 얘 같은 경우는 22개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됐으니까 염색체는 그대로 22개, 22개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 결과 원래는 세포가 딸 세포. 감수 분열의 결과 생기는 딸 세포의 개수는 23개여야 돼요. 이게 원래의 사람의 감수 분열 결과의 염색체 개수.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비분리에 의한 결과는 24개, 한 개가 더 많은 거죠. 그래서 염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자 22개, 한 개가 더 적은 거죠. 23개보다 하나가 더 적으니까 염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 이제 1분열 비분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 다른 색깔로. 자 1분열 비분리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는 무엇이 비분리 될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묶여서 염색체가 간 것은 상동 염색체가 그대로 딸 세포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은 염색체의 세포는 이제 상동 염색체의 한 쌍이 없는 세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. 자 상동 염색체가 나타날 거다. 그러면 지금 커다란 이 두 개의 염색체가 각각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자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들이 존재할 겁니다. 대립 유전자 라지 A, 거기 다음에 스몰 A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또 다른 유전자들이 존재하겠죠. 라지 B, 라지 B 이런 식으로요. A, B, C, D, E 뭐 이렇게 알파벳의 종류는 같고 라지나 스몰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가 이 세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. 자 핵심 1분열 비분리에서는요.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요. 그 결과 이제 딸 세포의 결과물이 상동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를 갖게 되고 그 결과에 얘네들이 갖는 유전 정보는 서로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 개수는 이제 전체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. 비분리 대상 한쪽으로 갔다고 해서 막 46개 생식세포인데 46개 이렇게 염색체를 갖는 게 아니라 N 상태에서 한 개 더 많이 혹은 N 상태에서 한 개 더 적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.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분리는 2분열 비분리입니다. 상동 염색체가 그대로 잘 분리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23개의 염색체, 23개의 염색체가 간 거죠. 그리고 각각 상동 염색체가 없는 상태니까 N 상태, N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2분열이 갈 텐데 2분열 과정 중에 염색분체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. 하나의 염색체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안 일어났어요. 그 결과 한쪽으로 염색분체의 쌍이 가고 그 다음 다른 한쪽으로는 아예 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오른쪽 세포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죠. 그래서 정상적인 N 세포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. 자 여기 이제 우리 비분리에서는 염색분체가 비분리가 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딸 세포들은 다 23, 23, 아니 다가 아니죠. 자 23개, 여기에서는 23개, 23개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있는 반면에 자 하나는 더 많이 갔으니까 24개의 염색체를 가질 거고요. 하나는 덜 갔으니까 22개의 염색체를 갖는 N 플러스 1, N 마이너스 1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. 그 다음 유전 정보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왼쪽에서 상동염색체에서는 대립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아니에요. 두 개의 관계는 염색분체의 관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라지에이가 들어가면 스몰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. 무조건 라지에이가 그 반대편에도 들어가야 돼요. 자 B도 만약에 스몰 B가 왼쪽에 들어간다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스몰 B여야 돼요. 염색분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염색체들은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동일한 놈이 들어가줘야 된다. 자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. 문제를 풀 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 서로 염색체들의 개수가 동일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들의 모습이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상동이고 어떤 게 염색분체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져요. 어떤 식을 주어지게 되냐면 유전 정보를 주어지게 되는 거죠. 자 왼쪽 상동염색체 비분리 같은 경우는 대리 유전자의 정보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염색분체 비분리에서는 대리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복제된 동일한 유전 정보들이 두 개가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된다.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래서요. 염색체 수 이상이요. 1분열 비분리에서는 상동염색체 비분리였고요. N 플러스 1이나 N 마이너스 1의 세포들만 딸 세포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 2분열 비분리에서는요. 염색분체 비분리이고요. N 마이너스 1, N 플러스 1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분리된 N 세포들도 모두 다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차이점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런 것들이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인데 이렇게 숫자가 한 개가 더 많거나 이제 N 플러스 1이죠. 한 개가 더 많거나 한 개가 더 적거나 이런 식으로 플러스 1, 마이너스 1 이 정도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 이수성 돌연변이 말고 한 조가 늘어나는 애들도 있겠죠. 자 한 조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왼쪽에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. 한 조가 늘어나는 거예요. 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원래 23개에서 24개가 된 상태 그런데 배수성 같은 경우는 24개가 아니라 그 두 배 혹은 세 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얘가 난자 혹은 정자인데 얘네들이 생식세포인데도 불구하고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한 조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.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동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얘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식물에서 간간히 여기 식물 없니? 여기 있다. 자 식물에서는 간간히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. 실험실에서 조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씨 없는 수박이죠.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N 상태의 아이를 N이 모여서 이 N이 정상적인 수박인데 이 상태를 N을 더 붙여버리는 거죠. 실험실에서. 자 그 결과 3N이 되면서 씨를 없는 수박으로 계량한 상태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자 이수성 돌연변이를 다시금 이제 사람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수성 돌연변이는 N 플러스 1 혹은 N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이제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생식세포가 다른 정상세포랑 만나게 되면서 정상생식세포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얘기죠. 자 대표적인 애들 먼저 상염색체 비분리어 다운 중 혹은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. 정자와 난자가 있었을 때 만약 정자라면 정자가 비분리가 일어났어요.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일단 일어났어요. 그 결과 21번 염색체가 2개를 갖는 정자가 만들어진 거죠. 그 다음 이제 난자는 정상적인 애. 그래서 자 정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난자가 있어서 얘네가 2개가 수정을 할 건데 자 정자가 23개의 염색체가 아니라 24개의 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난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1이 된 염색체가 결과적으로 21번 염색체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만났을 때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거죠. 원래 상태 하나씩 그 다음에 추가된 하나까지 해서 3개의 염색체가 되면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중후군이 태어나게 된다. 자 이 다운 중후군 같은 경우는 외형인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다운 중후군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얼굴이 좀 작고요. 그 다음에 눈과 코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신지체를 가지며 이제 몸이 좀 통통한 이렇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제 다운 중후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에드워드 중후군 얘도 다운 중후군과 같은 원리예요. 이제 18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입니다. 뭐 정자가 이번엔 위쪽에서는 비블리언상이 일어났다면 이제 뭐 난자로 얘기를 해보죠. 정자가 23개의 정상적인 정자가 난자랑 만났는데 이 난자가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래요. 그리고 이 24개의 염색체 중에서 이제 플러스 1 되는 애가 몇 번 염색체냐면 18번 염색체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난자는 18번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자는 18번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2개가 만나서 3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. 45 플러스 XX 이건 여자고 그 다음에 45 플러스 XY 이건 남자가 되는 거죠. 다운 중후군 여자 혹은 에드워드 중후군 여자 자 다운 중후군 남자 혹은 에드워드 중후군 남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자 요거는 정자와 난자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조건인 거지 뭐 누가 비블리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. 누구든 비블리 현상에 의해서 이런 조건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. 자 에드워드 중후군도 다운 중후군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다운 중후군 에드워드 중후군의 현상이다. 성 염색체 비블리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터너 중후군과 클라인 펠터 중후군 지금 위쪽에서는 다운 중후군이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터너 중후군과 클라인 펠터 중후군은 이제 2개가 쌍방으로 다 빈도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터너 중후군 같은 경우는 성 염색체가 x 한 개만 있는 사람 원래는 쌍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돼. x가 있거나 y가 있거나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터너 중후군이다라고 하고요. 클라인 펠터 중후군 같은 경우는 xxy로 이제 성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을 우리는 클라인 펠터 중후군이라고 하죠. 자 위쪽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. y가 없으니까. 그래서 44 상 염색체죠. 플러스 x로 표현을 하면서 얘는 여성이다. 자 그 다음에 클라인 펠터 중후군은 xxy죠.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성이에요. 그래서 44의 상 염색체 정상적인 상 염색체에다가 xxy로 이제 남성의 비블리된 남성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. 자 얘네들은 뭐 정자가 비블리 난자가 비블리 상관이 없이 둘 다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정자의 상황에서 이제 클라인 펠터 중후군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. 난자는 1분열 비블리든 2분열 비블리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요 정자랑 정상적인 정자랑 만났을 때 터너 중후군 클라인 펠터 중후군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당하게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그때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정자의 상황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정자의 상황으로 한번 끌어다가 설명을 해볼게요. 자 정자의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자의 상황 중에서 1분열 비블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성 염색체 비블리여야 돼요. 성 염색체 정자를 만드는 남성 같은 경우는 x와 y가 서로 상동 염색체죠.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1분열 때 비블리가 되면 그 결과 딸 세포들은 정자 형성에 의해서 마지막 딸 세포들은 무엇과 무엇이 될 수 있냐면 x와 y를 갖는 세포 하나 혹은 세포 두 개 n 플러스 1의 상태가 바로 x와이죠. n 플러스 1의 상태. 자 그 다음에 이제 n 마이너스 1의 상태는 x가 아니라 없는 상태. 없는 상태가 이제 성 염색체가 없는 상태가 n 마이너스 1의 상태예요.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상 난자랑 만납니다. 정상 난자는 x를 가져오겠죠. 자 x를 정상 남자가 가지고 오면 x x y가 되겠네요. 자소는. 하나는 난자가 줬고 하나는 이 n 플러스 1의 정자가 줬으니까. 그래서 클라인 필터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이 놈이랑 만나게 되면 정상 난자가 x를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된 1분열 비분리된 이 정자는 성 염색체를 주지 못했으니까 x, o. 그래서 터너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. 클라인 필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이 정자가 1분열 비분리를 할 때 둘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요. 자 그런데 2분열 비분리 때는 좀 달라요. 자 2분열 비분리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n 플러스 1, n 마이너스 1 혹은 n 이렇게 각각의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죠. 자 먼저 2분열 비분리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돼서 n 플러스 1의 상황에서는 xx가 나와요. 원래 남자가 가지고 있던 아빠가 가지고 있던 x 염색체가 복제가 된 상태죠. 근데 얘네가 분리가 되지 않고 이 복제된 상태가 하나의 정자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고요. 그래서 xx가 되는 거예요. 자 아니면 yy가 되는 거죠. 아빠는 y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. 복제를 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염색 분체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2분열 때 비분리되어서 그대로 정자로 들어가요. 그러면 n 플러스 1의 비분리 정자가 되는 거죠. n 플러스 1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자 n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서 한쪽으로 갔으니까 그 나머지 반대편의 세포가 되는 거죠. 가지 않은 세포 0이요 0. 없어요. 성염색체가 없는 애. 자 그 다음에 얘가 n 마이너스 1의 상태. 자 그 다음에 n의 상태는 뭐 그냥 x가 하나가 같거나 아니면 y가 같거나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 상태니까 우리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 비정상 상태만 얘기를 해볼게요. 자 n 플러스 1의 상태에서는 이제 정자랑 만 아이고 난자랑 만날 거예요. 정상 난자랑 만나게 될 건데 정상 난자는 x를 가지고 있고 이 x가 여기에 있는 세포랑 만나겠죠. 이 세포가 정자라고요. 이 정자랑 만나요. xx의 x. 자손의 xx의 x가 나올 수 있어요. 혹은 얘랑 만나게 되면 xyy가 될 수가 있죠. 그런데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이런 애들은 공부하지 않아요. 이런 증상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. 그런데 얘네들이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터너와 클라임펠터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의 기억에서 그냥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. 자 그 다음 이제 이 놈이랑 만나는 거죠. 이거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. 얘가 정상 난자랑 만나게 되면 x5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거죠. 얘는 정상 난자가 준 것이고 x는 정상 난자가 준 것이고 성염색체가 없는 건 정자가 준 것이고. 자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나오게 된다. 그런데 이 결과는 여기까지 해서 2분열 비분리에 의한 성염색체 돌연변인은 다 한 거죠. 그럼 그 결과 누가 안 나타났냐면 클라임펠터 증후군이 한글로 써야 되겠어요. 자 클라임펠터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. 클라임펠터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는다. 2분열 비분리 정자의 2분열 비분리를 통해서는 우린 클라임펠터 증후군은 확인할 수가 없다. 나타날 수가 없다. 오로지 터너 증후군만 나타난다. 자 정자의 1분열 비분리에서는요. 터너 증후군 클라임펠터 증후군 둘 다 나타날 수 있어요. 자 난자의 1분열 2분열 비분리 각각의 비분리에서는 클라임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다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런데 오로지 정자의 2분열 비분리에서만 클라임펠터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클라임펠터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요.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다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